신주영 안녕하세요 고우랑이TV의 신주영입니다 오늘은 또 말씀드릴 수 있어서 피메오를 차이받습니다 오늘은 고우랑이TV의 끝으로 고우랑이는 생각보다 고우랑이TV를 말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고우랑이TV는 오늘 딱 3학년이고요 고우랑이TV 4화는 없지만 고우랑이TV 시즌2가 한번 나온 고우랑이TV 이렇게 연결해줄게요 고우랑이TV 시즌2는 5일 4일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고우랑이TV 시즌2 고우랑이TV 시즌2는 혹시 고우랑이TV 시즌2 시즌2 그거는 이제 오늘의 하투로 3화까지만 하려고요 오늘의 3화까지만 3화까지만 고우랑이TV 그리고 이왕은 20화까지 갈거에요 저렇게 갈거에요 정말 오늘은 정말 진지한 순간이 있어 고은이 진짜 시즌 1 그런데 오늘이 끝났다고 하지만 고은이 유튜브 시즌 1을 아주 감동치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은이 유튜브 3화가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고은이 유튜브 시즌 1은 한 달에 한 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그거 5월부터 5월 네 그러면 이제 신나게 놀아볼게요 자 첫번째 주영이의 오뚜기 주변에 더 띠붓띠붓이 사진 찍은거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건데 좀 잘 만들었죠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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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하이 일단 인성을 써주세요 그리고 볼을 50번 터치해주면 조금 노안이 됩니다 이게 노안이라는 거죠 노 안 두 글자만 기억하세요 한자로 따지자면 늙을 노에 얼굴 안자입니다 지렁자 한자는 오구비가 중요해 해험 락 락 락 Sierra 식사 죽맛이 개별 바이러스 박수 칠거에요 네 그 다음에 저기랑 아이엔그라운드 아이엔그라운드 저기속에 조금 정신이 나간거 아이엔그라운드 아이엔그라운드 아이엔그 네 이것을 파라 으 으 고고랑이 튜어로스 이거는 시즌2 예고편입니다 아비로기고기 저는 시청자분한테 항상 존경하고 있어요 악플하는 녀석들 말고 악플 달고는 뭐 실은으로는 애들 말고는 중통해요 기통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뭐 알플전 녀석들은 아니고 주영이 내 머리다 머리가 너무 아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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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bun hur 감사합니다.